안녕하세요 오늘은 커다란 주제는 여마미소와 시간의 주제에서 벗어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오늘 주제는 깨달음과 흔하게 말하는 마음공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거예요 천보경을 제가 읽기 전에 이런 주제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천보경은 80억 가지의 해석이 있고 그 80억의 머리를 가진 사람들이 집중하는 것마다 달리 해석이 되고 달리 풀리죠 그럼 천보경은 만 가지의 해석이 있는 거예요 만 가지의 해석, 해석적인 차원으로만 봐도 만 가지라고 하는 것은 정말 10000이 아니에요 만 가지는 끝이 없는 무한, 거의 그 정도의 해석이 있다 오늘은 깨달음과 마음공부에 관해서 좀 해볼 거니까 지난 시간에 한 번 했었죠 만앙만래하고 있다는 게 현재의 위치라면 보통은 종안 위치라고 봐도 돼요 양학명 할 수 있는 위치,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정도의 내가 위치에 있다고 하면 근본을 바라보면서 생각하는 것 이것이 있고 1에서 순리가 펼쳐지는 방향대로 천보경을 생각하는 것 이게 있어요 여기서 1로 바라보는 것은 나의 근원을 찾는 것 근원을 찾는 것 그리고 천보경을 순방향대로 이렇게 해서 생각을 해보는 건 간단히 말해서 우주가 펼쳐지는 과정인 거죠 우주가 펼쳐지는 과정은 여러분이 빛, 소리, 음성, 모든 만물들이 펼쳐지는 과정이에요 과정 이 세상 모든 것의 과정이야 심지어 목까지 포함한 마음까지 포함한 영혼까지 포함한 모든 것이 펼쳐지는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순리와 도리와 섬리와 진리, 순으로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야 순방향은 그런 것들을 지난 시간에 힌트를 드렸으니까 천보경을 읽으면서 그런 걸 생각하면서 한번 각자 읽어보세요 1시, 무시 1석, 3극, 무진본 천일일, 진리, 인일삼 1적, 십거, 무, 괴화삼 천일삼, 지이삼, 인일삼 대삼합, 육생, 칠, 팔, 구 운삼, 사성, 환, 오, 칠 일묘연, 만앙만내, 용변, 부동본 분심, 본태, 양, 앙, 명 인중, 천지, 일 일종, 무종, 일 시, 무시 다시 시작되는 거고 그 얘기를 이어서 조금만 더 해볼게요 우리가 깨달음 마음공부 견성 참나 공 뭐 이런 무 뭐 이런 얘기하는 것들은 보통은 내가 여기서 여기를 쳐다보는 거죠 보통은 보통은 그리고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깨닫는 것 오행이 벌어지면서 펼쳐지는 것은 이 이치를 보는 것이고 이렇게 펼쳐지는 것 섭리 뭐 이런 것들 대표적으로는 운삼, 사성 역학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서 파생된다고 그랬어요 그런 섭리의 이치들은 세상이 세상이 여기서 만들어지고 천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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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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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해다 보면 아 생명과 생물의 관계도 여러분이 구분 지을 수가 있어요 하다못해 중력과 강력과 양력과 전자기력도 여기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블랙홀과 화이트홀도 이 안에 다 들어가 있고 그죠 어 그 주제에 관해서는 천천히 좀 할게요 요즘은 또 이제 깨달음의 문제가 좀 심각하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보통 깨닫는다 하고 있는 거는 이쪽에서 이쪽을 바라보는 거다 나는 누구인가 그런 게 여길 바라보는 거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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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누구인가 내가 어디서 왔는가 여기잖아 여기 여기 내가 어디서 왔는가 나는 무엇 때문에 사는가 시작을 알아야지 무엇 때문에 사는지를 알지 다 여기 보는 거예요 여기 보는 거 다 다 저기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맞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들이 뭐라 그래요 비우라 그러죠 비우라 그러는 건 왜 비우라 그러는 걸까요 육생한 이 지구별에 그들이 혹은 내가 이미 잘못 열어놓은 세상에서 때가 가득 꼈단 말이에요 물질로서도 차 있고 눈앞도 가리고 귀도 가리고 냄새도 가리고 맛도 가린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보이는 거 다 거짓이죠 여러분 들리는 거 다 거짓말이야 맛보는 것도 뭐 진실된 게 있을까요 정말 씨앗을 사다가 우리 어머니가 텃밭에서 길러준다고 그게 지금 지구별에서 가장 깨끗한 음식일까 아니에요 다 오염됐어요 지금 그죠 공기 공기라고 깨끗할까요 어디 저 아마 좀 밀린 들어가면 깨끗할까 아니 지구별은 지금 아파요 아파 지구별로 아프단 말이야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진짜 색청염이처법 뭐 이 오감으로 다 들어가고 피부로 느껴지는 게 제대로 된 게 지금 없단 말이죠 그쵸 그런 의미에서는 닦고 비우고 하는 거예요 딱 거기까지야 혼란스러운 마음까지도 정리하는 건 맞죠 맞아 그분들이 얘기하는 게 그래서 그런 의미예요 이거를 정리해라 그 말이야 근데 모든 배움의 포인트를 정리해라 하고 끝나고 여기를 바라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거기서 배움이 딱 끝나 그러니까 자꾸 의문이 들죠 어 왜 그러고 끝나지 왜 비우라고만 하지 나는 그런 혼란스러움은 없는 사람인데 같은 얘기를 하면 안 돼요 깨달음도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리고 본인의 상태들이 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럴 때는 뭘 가르쳐줘야 돼요 같은 방법으로 비우라고만 하면 절대 안 돼요 그러면 수학 문제를 푸는데 이게 목표라고 치면 모든 사람이 다 각자 다른 자리에서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한 가지 방법만을 알려줘서 너희들 풀어라 라고 하면 이거 안 되죠 뭘 가르쳐줘야 돼요 일단 구구단을 가르쳐줘야지 구구단을 편리하니까 일단 구구단을 가르쳐줘야지 그것을 토대로 이 사람들이 각각 어떻게 해요 각각 응용하고 생각하고 통찰하고 고찰하고 비교 분석하면서 어떻게 돼 이걸 기초로 이걸 기초로 접근해 가는 거죠 이걸 기초로 그래서 가르침을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요 천부경 같은 걸 할 때도 가장 쉽고 강력한 걸 알려줘야 돼요 가장 쉽고 강력한 걸 알려주고 그리고 다음 걸 알려줘야지 각자 응용을 하죠 각자 그래서 제가 초반 강의 때 그랬잖아요 천부경은 무조건 쉬워야 된다 무조건 쉬워야 돼요 구구단 같이 그냥 역으로 바로 들어가가지고 너희는 수의 이치를 모르냐 역은 알기나 하냐 너희들은 역사를 알고선 지금 떠들고 있느냐 이런 말은 다음에 하잔 말이에요 다음에 기본적으로 우주 탄생의 원리를 자명하게 알아야지 뭔가 이해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지금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방법은 말은 쉬우나 방법이 뭔가 잘못됐어요 다 비울해 다 참나가 속에 있대 다 부정해 우주 육방 이 세계 그거 안 돼요 그거 위험한 거예요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주제를 그렇게 좀 가져가 볼 거고 천부경을 통해서 깨닫는 방법은 지름길이고 가장 강력한 방법이라고 저도 알았기 때문에 제가 스스로 증명하고 있어요 저는 배움이 어때요 배움이 미천 해요 미천 아주 저는 정말 얕은 지식 밖에 없어요 얕은 수준도 아니죠 선생님들이 제 뭐 예를 들면 역학의 수준을 보면 진짜 그냥 널려있는 어른들 수준보다도 못하죠 저는 수의 원상 저는 뭐 그냥 기본적인 것만 알지 몰라요 과학 하물며 그냥 누구나 알 수 있듯이 유튜브에 뿌려져 있는 거 양자역학 정도나 상대선 원리를 아는 거지 제가 무슨 우주선을 띄우기라도 하겠어요 그죠 그런 것들 제가 뭐 그 서양의 배움이 많은 철학자들을 꿰고 있는 것도 아니죠 하지만 저는 스스로 어떻게 증명하고 있냐면 그런 것들을 한 번씩 접할 때 그런 것들을 한 번씩 접할 때 제가 알고 있는 천부경 여마미소 일시무시의 힘을 대입해서 생각을 해보면 그게 너무 자명하게 들려요 너무 자명하게 너무 자명하게 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첫 마디 제목 또는 그 가르침의 핵심 그것만 딱 듣고 나면 아 저분이 어떤 소리 하는구나 저분의 깨달음이 어느 수준이구나 아 저런 거는 자명한 이치에서 조금 벗어나 있지만 진심은 들을만 하네 아 저건 저건 뻥이네 저거는 사람들이 이용하려고 하는 거네 저거는 장사하려고 하는 거네 라는게 다 보인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배움의 어떤 깊이에서 오지는 않아요 배움의 깊이에서 오지는 않고 여러분들이 천부경으로 여마미소 일시무시의 힘만 알고 균형감각을 가지고 바라보시면 돼요 균형감각을 가지고 바라보시면 여기에서 안 봐도 돼요 그 정도는 여기에서만 바라봐도 자명해져요 우주 세상의 내 전지전능한 눈으로만 바라봐도 육방세계가 아 너무 기울어져 있네 아 얘네들 장난치고 있네 아 얘네들 지금 우리 헷갈리게 하고 있네 이런게 여기서만 봐도 보인단 말이에요 하물며 여기에서 보면 어떻겠어요 또 하물며 여러분이 왔던 근본의 자리에서 보면 이게 어떻게 보이겠어요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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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장난들이 그렇기 때문에 제가 천기누설이라고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이 지금 현실에 벌어지는 일들을 아는 만큼 다 털어놓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모르겠어요 지도세도 모르게 사라질 수도 있어 자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쪽 자리에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에요 그게 제 얘기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이제 천부경을 여마미소를 통해서 일시무시의 힘을 알아서 계속 이 통찰의 힘을 쌓아가다 보면요 천부경판을 이렇게 돌리다 보면 이게 여러분도 놀랄 정도로 이게 보여요 보이기 시작한단 말이야 그러면 혼란스럽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들이 장난치는 것에 끌려다니지 않아 아 만약에 뉴스 하나만 봐도 아 저에게 슬슬 꺼내는 게 다 이유가 있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아 저런 뉴스는 아 분위기 잡고 있는 거구나 이런 게 보이고 게다가 정치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사람들이 움직이는 모양을 보면 아 이쪽을 향해서 가고 있네 라는 게 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그런 말을 쓴 거예요 이게 청귀누설이라는 말을 제가 쓴 거고 감히 제가 뭐라고 청귀누설이라고 얘기를 했겠어요 근데 그 사실을 알고 나면요 이게 좀 우리가 육방세계 우주세계 있잖아 막말로 저 어디 가서 누가 그냥 뒤통수 치고 전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야 그들이 만약에 지금 제 얘기를 제대로 듣는다고 하면 정조준 하고 있잖아요 정조준 지금 정조준 하고 있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지금 몇몇 선생님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분 있죠 최근에 우리가 공유했던 분들이 막 올라오다가 푹 하고 사그라든 이유는 말 안 해도 알겠죠 말 안 해도 그래서 약간 이런 주제가 너무 좋단 말이에요 이런 주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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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복영 한다고 그러면 다들 미친놈이라 그러지 않을까 아직은 아직은 많이 알긴 하지만 그래서 천복영이 그래서 제일 좋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천복영이 그들이 눈치 못 채고 눈치 채더라도 아 쟤네 뭐 좀 이상한 소리 하네 막 이제 이런 그래서 제가 예를 들면 서양 철학 서들 뭐 그런 것들을 이제 하겠지만 그런 것들을 제가 통찰을 만약에 하기 시작하면서 천복영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그들이 확실히 눈치를 채요 아 이게 그 말이었구나 지금은 아무리 설명해도 잘 몰라 그 사람들은 잘 모른단 말이에요 어떤 뿌락지가 있으면은 뿌락지가 맞는 말인가 모르겠네 의미는 뿌락지가 있으면은 지금 이거를 이거를 눈치채고 그들한테 어 어디 가니까 그런 거 있더라 이렇게 하고 우리 가공 선생님 자료처럼 싹 지워버리고 유튜브도 다 내려버릴 수도 있겠지 어 쟤네들 조금 이상해요 눈치챈 것 같아요 이러고 제가 천기누설이라고 얘기하는 가장 큰 게 뭐예요 이거예요 이거 천기누설의 가장 큰 점은 여러분들한테 여마미소의 작용으로 일시무시를 알게 해드리는 것 이게 가장 큰 천기누설이에요 이게 왜 여러분들이 다 주제자임을 눈치채게 해드리는 거니까 이거 알아봐요 무서워 그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거는 생명 갖고 장난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예전에 동학이 의미 있는 건 뭔지 아세요 의미를 잘 몰랐을지언정 그분들이 잘못된 종교로 그냥 어떤 미쳐가지고 총이 무섭지 않았을지언정 그분들이 예를 들면 숭고한 숭고한 이 본심 숭고한 본심은 누가 알아요 여기서 알아요 이미 여기서 이미 알기 때문에 그분들이 현실적으로 무지랭이더라도 이 숭고한 그 심의 울림을 알기 때문에 그들의 힘은 굉장했던 거예요 굉장했던 거 그래서 그분들은 어떻게 천복형판이 돌아오면 다시 이 자리로 오는 거예요 다시 이 자리로 그래서 어떤 말을 할까 아 그때 실패했으니까 지금은 바른 말을 하겠지 현실에 어떤 현실에 맞는 말을 하겠지 그때 시향착오를 겪었거든 그렇죠 그런 게 있어요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쪽에서 이쪽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그거 안 되면 어디서 여기서 자꾸 이쪽만 찾지 말고 일단 여기서 벗어나야 돼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우주를 바라볼 줄 알아야 돼 이 통찰만 가져도 어떻게 돼요 흔들리지 않아요 잘 이 현상 뉴스 내 주변에 벌어지는 일 뭐 주변 사람과의 말다툼 일이 뭐 꼬였을 때 이런 것들이 헷갈리지 않아 그리고 약간 하찮아져요 그런 게 하찮아지면 그냥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양보하거나 이해하거나 해결하거나 그냥 넘기거나 거기에 목매고 있을 시간도 없고 뭐 중요하지도 않죠 그런 건 그래서 뭐 팁이지만 여러분 공부하시는 분들은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시험해 볼 수 있는 게 주변에 널려 있죠 널려 있어 내가 손톱만큼 이라도 미안한 거 있는 사람들한테 용기 내서 사과하는 거 진심으로 아 저는 20% 밖에 잘못한 게 없고 저 인간이 80% 잘못했는데요 여러분 20% 잘못했잖아요 여러분 20% 잘못했잖아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길 가다가 돌멩이를 얻어 맞았다 억울해 죽겠죠 예를 들어 예를 들면 근데 이 깨달은 사람은 그거를 뭐야 다 연기법으로 생각을 해보면 어떤 의미가 있어요 다 내 업이니까 내가 맞았지 이게 우스운 얘기고 슬픈 얘기고 짜증난 얘기지만 맞아요 이게 맞는 거야 그러니까 하물며 20% 내 잘못이 있으면 이거 잘못한 거예요 본인이 본인이 잘못한 거란 말이야 그러면 상대가 아무리 80%를 잘못했어도 용기 내어 진심으로 사과할 의미는 충분하다 그거 하나만으로도 충분한 거예요 가만히 여러분들 이제 강의 들으시는 분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과할 사람이 있을까 가깝게는 내 와이프 자식들 친구 직업적으로 만났던 사람들 혹은 5년 전에 그 사건으로 나하고 심하게 다퉸던 풀지 못했던 찜찜함이 남아있는 뭐 이런 거 찜찜한 거 이런 게 남아있으면 다 사과할 일이죠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우주와 우주 세상을 동시에 살면서 그 사람을 바라보면요 굉장히 미안해져요 굉장히 미안해진단 말이야 그런 어떤 찜찜함이 남아있는 그 사람들을 딱 지켜봤을 때 뭐 1년 전에 있었던 어떤 사건 때문에 나한테 조금 상처를 줬지만 나도 그때 손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나도 뭔가 무슨 짓을 했으니까 그 사람도 화가 났겠지 하는 생각을 하면 이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그래서 한번 용기 내 보세요 그것도 하나씩 털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거 뭐 쉬운 얘기 같지만 결코 쉬운 거 아니죠 여러분들 속으로 다 이제 생각해 볼 거예요 결코 쉽지는 않아요 이게 그래서 용기 내어서 할 수 있는 일은 가깝게 이런 일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일도 있다 어떤 커다란 뭐 이 행의 의미를 강립행 중에 행의 의미를 뭐 이 민족사적 뭐 어떤 큰 의미를 자꾸 찾으려고 하지 말고 그게 행이에요 그게 행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가 행이 돼 그럼 용기가 어떻게 돼요 더욱 더 선명해지고 견고해지고 여러 개가 되겠지 그 중에서 내가 전공을 찾겠죠 그럼 거기에 더욱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사과 이런 것들은 여러분 일상에서 용기 내서 나를 단련시킬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이게 하나 여러분 과거가 어찌됐건 가네요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순간 천보경으로 염화 미소에서 일시모씨의 힘을 깨닫고 우주 무서운 걸 알고 우주의 본심인 나인 걸 알고 여러분들이 업이 쌓인다는 건 지난 시간에 했죠 내가 주제자로서 태초부터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업의 데이터는 그대로 갖고 있어요 여러분 죽어서 염라대왕 앞에 갔는데 염라대왕이 누구인 것 같으세요? 누구야 염라대왕이?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누구 앞에서 누구 앞에서 물어볼 거 같으세요? 누구 앞에서 물어볼 거 같으세요? 잘못했다고 누구 앞에서 빌 거 같으세요?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앞에 각자 여러분 앞에서 왜? 여러분이 데이터를 그대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거 순식간이에요 뭐 너는 언제 무슨 잘못을 했네 그거 필요가 없어 그냥 데이터를 한 번에 나와서 한 번에 다 처리되버리는 거야 근데 그 순간은 엄청 길겠죠 내 앞에 무릎을 꿇고 과거를 반성하는 그 시간은 처절하겠지 이게 그래서 그래 이게 여러분이 주제자로서 여러분을 늘 감시하고 관찰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빼박이에요 빼박 요샛말로 빼도 박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건 핑계거리가 없어 핑계거리가 내가 내가 판단을 하는데 딱 갔더니 염라대왕 얼굴이 나네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 할 수 있을 거 같으세요? 못해요 못해 그래서 업이 그만큼 무서운 거다 그래서 이 이치를 알면 여러분 과거가 어찌되었건 과거가 어찌되었건 지금 이 순간에 그 이치를 안다고 치면 지금부터 지금부터 어떻게 하면 돼요? 지금부터 조심하면 되고 지금부터 어떻게 하면 돼? 육방세계를 잘 앉으려고 하고 7, 9 자리 잘 앉아서 여러 사람들에게 홍익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내 스스로가 정화되는 가정이에요 그게 그래서 제가 예를 든 거야 사과부터 한번 해보자 사과부터 한번 해보자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간단한 거죠 간단하지만 쉽지는 않은 것 하지만 주변에서 내가 행할 수 있는 것 용기가 정말 결정적으로 필요한 것 이런 거예요 쉬운 어떤 사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다 알죠 아 그 사람한테 사과하는 거 이거 좀 이거 좀 힘든데 그건 힘든 일인데 그런 그런 것들 그런 사건들에 대해서 한번 용기 내어보세요 자 그러면 글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거 중요한 거예요 이거 이거가 중요한 거고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이제 깨달음에 대해서 지금 계속 하고 있고 이게 지금 굉장히 많이 망가져 있기 때문에 이 주제를 가지고 제가 이제 몇 주 하겠죠 몇 주 할 거예요 자 제가 보통 뭐라 그랬을까요 무주와 이쪽 우주 에 구분을 못하기 때문에 이쪽에서 이쪽만 바라보고 이쁜 말 좋은 말들만 하면 어떻게 돼요 헷갈린다 그랬죠 헷갈려 그게 이제 가장 요즘 가르침의 가장 큰 위험성 잘못된 점 잘못된 점 잘못된 점이에요 자 요 상관관계를 보면서 이제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주에서만 머무는 사람 우주에서만 머무는 사람 우주에서만 머무는 사람 우주에서만 자 두번째 우 우주에서만 머무는 사람 세번째 세번째, 우주에서 무주만 보면서 머무는 사람. 네번째, 무주에서 우주만 보면서 머무는 사람. 생각을 해보세요. 계속 읽을 거예요. 일단. 다섯번째, 무주와 우주를 왕래하며 머물 수 있는 사람. 왕래하며 머물 수 있는 사람. 여섯번째, 무주와 우주를 왕래하면서 보면서 머물 수 있는 사람. 일곱번째, 무주와 우주를 왕래하면서 보면서 선택하면서 머물 수 있는 사람. 자꾸 늘어나죠. 여덟번째, 무주와 우주에서 왕래하면서 보면서 선택하면서 창조하며 머물 수 있는 사람. 아홉번째, 무주와 우주에서 동시에 왕래하며 존재하면서 보면서 선택하며 머물 수 있는 사람. 열번째, 무주와 우주에서 동시에 왕래하면서 존재하고 보면서 선택하여 취할 수 있는 사람. 취하다. 선택해서 취할 수 있는 사람. 자, 열한번째, 무주와 우주에서 동시에 왕래하면서 존재하고 바라보면서 선택하여 취하고 창조할 수 있는 사람. 이렇게 크게 나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영번째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 총 열두 단계가 있는 거예요. 열두 단계가. 열두 단계가 있는 거예요. 이게 1번이었으면은 이제 이게 끝에 게 12번이어도 됐겠죠. 12번. 그렇게 보는 게 맞긴 하겠네요. 자, 1번은 뭐였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그냥 우리 우주 세상에서 이걸로 사는 사람. 로봇. 기계로 사는 사람. 그렇죠? 개념 없이 그냥. 우주에서만 머물러도요. 여러분, 그나마 좀 착하게 도덕적으로 열심히 일하면서 사는 사람은 있어요. 마음껀부를 하면서. 하면서. 하지만 마음껀부를 뭐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 주변에 많이 있잖아. 그거가 첫 번째 유행인 거예요. 그냥. 그냥. 그냥 사는 사람들. 그냥. 우리 이 사람들 깨워야죠. 그런 목표는 있어요. 그래서 총 열두 가지의 부류가 있다는 거예요. 열두 가지. 이제 여기 첫 번째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 이제 여기부터 2번 해갖고 여기도 12번까지 나가죠. 자, 일단 생각을 해볼게요. 생각을. 자, 이제 여러분 이거는 쉬울 거예요. 왜? 우리는 우주와 우주를 알기 때문에 쉬워요. 첫 번째 우주에만 머무는 사람들. 우주에만.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깨달음이란 무엇인가 궁금해하고 공부를 하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껀부를 하는 사람들의 부류를 봤을 때. 우주에만 머무는 사람이 있어요. 우주에만 그냥 머물러서 깨달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책만 많이 보는 제가 예전에 얘기했죠. 책 덮어야 된다고 그러고 다독. 그냥 그 유행같이 다독만 하시는 분들이 있어. 경전이란 경전은 다 끌어다 읽고 철학책이라는 철학책은 다 끌어다 읽고 좋은 시집이 있다고 하면 다 끌어다 읽고 남는 건 없는데 도대체 다독하시는 분들 남는 게 뭐냐는 말이에요. 그렇게 많이 읽어서 남는 게 뭐야. 그거 우주에만 머무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특징. 특징. 잘 보셔야 돼요. 자 그리고 무주에만 머무시는 분들이 있어요. 무주에만. 주변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현실적으로 알아듣지는 못하겠지만 이 사람이 이 자리는 아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하고 소통은 안 돼요. 소통은 안 되는데 저 같은 사람. 예를 들면 저 같은 사람하고 무슨 얘기는 막 해. 둘이 얘기는 막 해. 저는 이제 어떤 건지 아니까. 그쪽에서 바라보니까 여기는 어떻더라 저쩌더라 예를 들면 그렇게 보니까 어떤 사람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더라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에만 딱 갇혀있는 사람이 있어요. 육신을 쓰고 있으면서 여기에만 갇혀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그죠? 그거는 우주에만 머무는 사람이에요. 그냥 우주에만 머무는 사람. 자 4번은 뭐냐면 보면서가 다르죠. 머물지만 이쪽을 바라봐. 이쪽을 바라봐요. 우주에만 머무는 사람은 이쪽을 바라보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은 배운 건 많은데 바라는 보이니까 막막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냥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막 배우고 그냥 지식으로서만 가득 차 있으면 그냥 1, 2번인데 막 배웠는데 뭔가 조금 알겠어. 그래서 저쪽을 바라보는데 이쪽을 바라보는데 도저히 모르겠는 거지. 보면서 그냥 여기 머무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도 많죠. 반대로 이쪽에서 무언가 약간 소망 목표가 조금 형성되는 거죠. 우주를 바라보니 아 저 사람들 되게 불쌍하고 갑갑한데 그죠? 바라보니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머물고 있으면요. 그냥 관조하게 돼요. 그냥 나물나라 지난 시간에 했잖아요. 그냥 동네 불교경 하듯이 한단 말이야. 근데 보면 일단 인지를 하기 시작해요. 아 무자리에서 우주를 바라보기 시작하면 아 문제점이 좀 뭐네 이런 느낌이 갖기 시작하는 거야. 그렇죠. 그럼 1, 2, 3, 4 1, 2, 3, 4 5번이 됐고 이제 한 단계 건너뛰면 이 사람들보다는 나아요. 한 단계 건너뛰면 자 무주와 우주를 왕래하면서 머물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우주 세상도 머물 수 있고 무주 세상도 머물 수 있는 사람이 있어. 하지만 그거는 각이야. 립행이 아니에요. 머물면서 그냥 느낄 수는 있어. 아 여기서 내 육신덩어리 현실로서 열심히 살고 딱 이쪽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우리하고 얘기가 잘 돼. 그 사람들은 우리하고 얘기가 잘 되고 본인 뭔지 알고 본심이 뭔지 알아요. 영성세계가 뭔지 알아. 왕래하면서 머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사람도 있어요. 분명히.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그냥 머물기만 하는 사람들이죠. 그냥 관조하고 방만스럽게 그냥 납두는 거고 왕래하면서 보면서 머무는 사람들은 뭐예요? 각에서 립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이야. 뭔가 목표가 생기고 저기 뭔가 좀 불합리한 게 보이네. 균형이 깨졌네. 이런 것들을 구별하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또 뭐예요? 무주와 우주를 왕래하면서 보면서 선택한다. 그거는 뭐예요? 립이 립이 완성되는 과정인 거죠. 선택한다는 건 내가 뭔가 행동을 할 수 있는 말과 행동과 빛의 작용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빛의 작용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지금 행동하는 거 모두다를 얘기하는 거야. 저도 지금 이런 데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약간. 그래서 빛의 작용이다 했을 때 여러분이 또 무슨 빛 막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여러분 이거 뭐 같으세요? 이 손 이거 빛의 작용이에요. 여러분 제 손이 보이는 거 빛의 작용이에요. 빛의 작용 여러분들 음식을 먹는 걸 뭐라고 생각하세요? 빛의 작용이에요. 음식을 먹는 것 소화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빛의 작용이에요. 빛 알갱이가 여러분 물질을 다 만들어냈고 그 작용도 빛의 작용이 있기 때문에 무의 작용이 합쳐서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거 어려운 얘기지만 어쨌든 모든 빛의 작용이 일어나는 그것 그 순간 립하는 것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서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걸 선택 선택하면서 머물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또 무주와 우주를 왕래는 하는데 바라보고 선택하면서 창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들은 좀 양호하지. 이게 이게 첫 번째 부류라면 이거는 크게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야. 창조하며 머물 수 있는 거예요. 머물 수 있는 사람들 창조한다는 건 뭐예요? 조금이라도 알려주려고 얘기라도 하는 사람들이 있어. 얘기라도. 정확한 건 모르겠으나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보여. 일단 보이니까 어떻게라도 설명하고 싶을 때 잘 안 돼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어요. 자, 그리고 크게 세 번째 부류는 이 사람들이죠. 우리는 어디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열로 가려고 하는 거야. 머물기만 하는 사람도 아니고 보면서 머물 수는 있고 선택하여 창조할 수는 있으나 그것의 작용이 일어나지 않는 사람에 있지 않아 행까지 이루어지지 못하는 거죠. 여기는 여기 있는 사람들은 자, 그러면 이 밑에 걸 볼게요. 일단 이분들은 뭐 어떤 분이냐면 무주하고 우주를 요 분들은 무주하고 우주를 동시에 왕래해요. 동시에 왕래 우주와 우주를 동시에 동시에 왕래하면서 존재도 하는 거죠. 그냥 머무는 게 아니에요. 존재도 하면서 보면서 머물고 보면서 선택하면서 머물 수 있는 사람인 거죠. 머물기만 하는 게 아니라 각 자리에 존재한다는 것 이것도 의미가 굉장히 커요. 그냥 머무는 거하고 내 존재를 아는 거하고 완전 다른 이야기죠. 존재를 알면서 반대를 보면서 선택하면서 머물 수 있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죠. 이것도 이 정도만 해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 제가 여기는 지식이라고 설명을 했으나 이거는 여러분 이쪽에서의 지식들은 뭐예요. 별로 의미가 없죠. 실은 이거 의미가 없어요. 적어도 크게 큰 3단계에 온 이 지식 크게 왕래하면서 존재하고 상대편을 보면서 선택할 수 있는 것 그게 왜 지식이에요. 널려있는 지식들을 균형감각을 가지고 선택 취사 선택한다는 것은 대단한 능력인 거예요. 제가 항상 말한 거죠. 우주 세상 잘못 열린 육방세계에서는 양심도 없고 평화도 없고 평등도 없고 인권도 없다고 하잖아요. 여기는 없어요. 왜? 여기서 못 바라보기 때문에 우주 세상에서 바라봐야지 그건 자명한 소리죠. 적어도 3단계 크게 3단계에 존재하시는 분들은 무주와 우주를 왕래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거기서 일어나는 각은 정확한 믿음이고 그거는 정확한 지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이 지식은 현학적인 것 그냥 글자 많이 그냥 아는 것 우리 답답하죠. 그냥 아는 거 막 떠드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가서 배울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지금 이제 저 강의나 다른 분들 이렇게 그런 분들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엄청 갑갑할 거예요. 이 지식을 그냥 나열하시는 분들을 보면 엄청 갑갑하단 말이야. 적어도 지식은 뭐가 돼야 돼요. 이런 지식이 토대가 되어서 무주와 우주를 양쪽에 동시에 머무르면서 여러분들을 깨닫게 해주는 목적이 있는 사람들 믿음을 가지고 깨달음이 있는 사람들이 떠들어야 그게 좀 들린단 말이에요. 그게 어떤 요소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무주와 우주를 동시에 왕래하면서 존재하고 보면서 선택하는 것 이 요소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어야 된단 말이야. 이게 그리고 두 번째는 뭐가 또 들어갔어요. 무주와 우주에 동시에 왕래하면서 존재하고 보면서 선택하고 그때는 뭐예요. 여기는 머물렀지만 깨닫기는 머물기만 해도 깨달아요. 존재하면서 깨닫기는 할 수 있죠. 취한다는 거는 뭐예요. 보이기 때문에 내가 취사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거는 립이에요. 립 아 이런 거는 내가 행동해야겠구나. 목표가 생기는 거죠. 목표 진정한 강립행의 의미는 크게 3단계쯤 와야지 벌어지는 거예요. 크게 3단계쯤 와야지. 여기 있는 요소들이 다 포함되는 거죠. 결국에 여기 있는 요소가 다 포함돼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뭘까요. 무주와 우주에서 동시에 왕래하면서 존재하고 상대편을 바라보면서 선택하여 취하고 창조할 수 있는 사람 요소가 다 들어가 있어요. 지금 마지막 세 번째는 마지막 세 번째는 제가 이거를 일부러 막 12개까지 나누는 이유는 뭐냐면요. 여러분 이거를 그냥 크게 1, 2, 3으로 생각해도 돼요. 크게 1, 2, 3으로 생각해도 되지만 지금 이 깨닫는다고 하는 여러분들의 공부라든가 이 선생님들 자체가 지금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제가 이 12단계로 나눠놨죠. 여기 0단계부터 12단계까지 여기 이게 1단계부터 어디에 선생님이 머무는지 보면 그냥 크게는 여기 머무는 사람도 은근히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자 그리고 그냥 여기에 머무는 사람도 대부분이에요. 여러분 안타깝지만 이게 대부분이야. 여기가 대부분이에요. 여기가 여기에 온 사람들은 손가락으로 뽑아요. 여러분 지금 제가 그냥 널려있는 강의들을 듣다 보면 알아요. 이게 여기에 오신 분들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최근에 우리가 두 분 발견하신 분이 저희가 왜 이렇게 반가워했냐면 이 정도는 거의 왔기 때문에 반가워한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우리 동무들은 어떤 느낌인지 알아요. 같은 소리가 들린다고 하는 건 여러분들 자체가 여기 머물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잘 안 들어와요. 귀에 이제 귀에 잘 안 들어온단 말이야. 적어도 이 정도 각 리팽 해야지 여러분들 귀에 쏙쏙 들어와요. 아 맞는 말이네. 아 저거는 어폐가 좀 없네. 아 저거는 약간 다른 이야기고 상황이 다르지만 어 저거는 굉장히 이치적으로 자명한 소리야. 아 저거는 디테일이 좀 다르지만 제가 그런 표현을 썼죠. 디테일이 다르고 설명의 방법이 좀 다르긴 하지만 그리고 깨달은 방법이 다르고 경전을 예를 들면 종교 경전이라든가 어떤 철학 서적을 받아들인 방법이 좀 달라서 그렇고 뭐 예를 들면 숫자 한두 개가 틀릴 수는 있겠죠. 그런 오류는 있을 수 있겠으나 진심을 봐야 돼요. 그 사람의 진심이 아 여기에서 아 여기에서 우러러 나오는 소리구나 하는 건 여러분들이 그냥 눈치챌 수 있어요. 이제 그냥 여기에서 나오는 소리는요. 여러분 달라요. 여기에서 나오는 소리의 힘은 여러분 다르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뭐가 깔려 있을까요? 뭐 때문에 소리가 다를까요? 여기와 여기에 있는 사람들하고 여기하고 완전히 다른 이유 이게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 눈에는 보여요. 그게 여기 머물면서 여러분들한테 한마디라도 해주려고 하시는 분들은 소리가 들릴 것이고 그분들의 소리가 들리는 이유는 지식적으로 학식적으로 전공적으로 모자랄지언정 그 진심 본심 이게 들리기 시작하면 이 사람들은 뭐 한 거예요? 이미 이거 한 거예요. 이거 커다란 우주의 이치를 일단 깨닫고 이거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게 이게 그래서 큰 거예요. 근데 이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이게 뭐 진짜 여러분이 그냥 목을 따는 어떤 그런 게 아니라 마음 쪽으로 그게 울림이 있어요. 여러분이 깨닫으면 깨닫고 이 정도에 머물잖아요. 그러면 그게 나도 모르게 생겨요. 여러분. 그게 내가 무슨 어떻게 해야지 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 이게 그냥 생겨요. 왜 왜 그래요. 여러분. 제가 이거 뭐 한 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천복형판을 돌린다는 자체가 죽을 각오예요. 여러분. 이걸 돌린다는 자체가 여러분 지금 몇 번을 죽었다 깨어났는데 죽을 각오는 자연스럽게 몸 안에 형성이 되고 죽을 각오는 자연스럽게 이탈심으로 바뀌고 죽을 각오라고 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홍익하게 돼 있는 거야. 좋은 의미에. 이게 그래서 천복형판을 제가 자꾸 돌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머물러 있는 선생님들이 이거 안 하니까 그냥 아는 것 이거 가지고 계속 돌려막기 하면서 장사만 하는 거잖아요.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은 그게 이제 눈치를 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벌써 갑갑하신 분들이 있을 거야. 아마. 여기에서 우러러 나오는 소리여야 하지만 그 소리가 들린다. 그 말이죠. 그래서 1단계 아무것도 지금 힘들게 그냥 열심히 사시는 분들부터 총 여기 12단계까지의 이 구분을 여러분들이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왜 이렇게까지 나눠놨나. 왜 이렇게 나눠놨는지 한번 잘 생각해보시고 좀 냉정해질 필요는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딱 속해 있는지 한번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 나는 뭐 여기 12, 11, 10 뭐 한 9 정도에 왔구나. 아 여기 크게 세 번째로는 난 아직 못 간 것 같네. 뭐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것들 아 나는 여기 여기 머무르고 있네. 아직 멀었네. 이건 좀 냉정하게 보실 필요는 있어요. 하지만 전제가 되는 건 뭐냐면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은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은 이미 여기에 와 있어요. 이미 알지 못하지만 여기에 와 있단 말이에요. 제가 자꾸 나 무 본 이렇게 쓰는 이유는 있어요. 다 이 자리에 와 계셨기 때문에 이해가 좀 부족할지언정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은 여기에 머물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머물고 있다. 어디에 여기에 머무는 게 아니라 여기에 머물고 있어요. 이미 여러분들은 그래서 제가 믿으라는 거예요. 제 강의를 그래도 제 강의가 그래도 들리시는 분들은 믿으면 돼요. 믿으면 돼. 그냥 여기가 아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실은 근데 여러분 이 정도만 돼도 굉장히 대단한 거예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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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만 돼도 굉장히 이거 굉장히 대단한 거예요. 이거 지금 보통 선생님들이 다 여기 있죠. 보통 선생님들이 다 여기 있는 거예요. 12 11 10 여기 9단계까지는 와 있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그분들이 죽을까고 안 하니까 자기 살려고 자기 무리들 살리려고 정치하겠다고 누구 미글고 그러는 거지 자기가 진짜 죽을까고 해봐요. 그게 지금 눈에 들어오나 제가 또 흥분하면서 또 그러고 있어요. 시간이 아닌데 말이죠. 그리고 잘못 짚었어요. 그분들 그렇게 하면 세상이 바뀔 거라 천만의 말씀 안 돼요. 안 돼. 산통을 깨서 죄송하지만 안 돼요. 안 돼요.